다음 주에 만나요 우리 여기다 도착할까요? 내가 타고 싶어 저랑 같이 타는 것도 재밌어 퇴근하는 사진 퇴근하는 사진 꼬는거야?! 아이고 신났어 아버님! 꽃 구경 와서 저는 잠오거든요 건드리지 말아요 너무 예쁘다 너무 웃는게 카메라가 있어요 날씨 빨이라고 날씨 빨 찰지게 한다고? 진짜 와 깜짝 놀랐다 와 씨빨이다 씨빨 욕 너무 잘해서 못했어 날 씨빨 거짓말 욕감만 했나 아이고 지금 거기 되게 예쁠 것 같지 않아요? 이쁘다니 유티 아 유티 그래도 예쁘지 거기는 진짜 벚꽃 저도 예뻐 안 예쁜 날이 없더라 겨울에도 예쁘고 와 여기는 근데 미쳤다 아 그래 장난 아니죠? 벌써부터 미쳤다 이쁘다니 이쁘다니 와 여기 예쁘네 햇빛이 잘 들어와서 그런가? 여기가 진짜 외국 같다 여기 외국이야 여기 꽃 있는데 사진찜 진짜 예쁘겠다 여기? 그쵸 이제 가봐 우리 여기다 돗자리 깔고 되겠다 여기가 너무 예쁜데? 와 여기 진짜 시골 같다 아 화면에 진짜 여기 되게 좋게 나와요 하하하하 다 보기보다? 하하하하 훨씬 여기 아무데나 깔아도 되거든요 아니면 뭐 저기도 괜찮고 깼어 잘 잤어요? 심기 불편 아맞은 잡이 사이에 진심 오와 우와 우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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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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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백수 동네 백수 크로아상 역시 크로아상 녹는다 녹아 잘 먹는구나 바나나 밖에서 먹으니까 꿀맛이지 고구마 이것도 맛있다고 그랬는데 맛있다 음 맛있어 음 이거 맛있네 얘가 짠 진짜 맛있어 음 음 음 음 음 음 하나 먹자 음 이거 짱이다 이거 진짜 맛있어 음 음 이것도 먹어봐야지 엄마 봐봐 엄마 봐봐 이네 엄마 봐봐 엄마 봐봐 아이고 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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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? 진짜 와 맛있다 맛있어 저 앞으로 갈까요? 응 귀여워 너무 귀엽잖아 위치가 딱 좋은데 있네 아 나 봐봐 나 봐봐 엄마 봐봐 아리 엄마 봐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